올해도 공화국 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내 경기들이 진행되고 여기 할석이 종목이 포함되어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수후비 양성체계도 정연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중앙과 각도 지방들마다에는 청소년 체계학교가 세워져 있고 여기에서 할석이 종목도 포함되어 있어 수많은 선수후비들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할석이 감독과 선수들은 지난 3월 경리하는 체워선관 동지께서 주신 말씀을 높이받두고 한 사람같이 떨쳐놨어서 하루 훈련 과제를 120%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독들과 연구사들은 하루 훈련 계획을 과학성 있게 세우는 데 근거해서 우리 시기 주체적인 기술 전수체계를 완성하는 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번 저준에 의한 1.5 내지 2초 쏘기를 규칙하면서 하루 훈련량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국제 경기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경제계건설과 생명의 건설에 따라서 우리 인민들에게 신심과 연결을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지난해보다 할석의 대수를 두 번으로 꾸려 올렸으며 우리 모든 동무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정신으로 달라붙으면 앞으로 있게 될 국제 경기들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신심이 생깁니다. 저는 최근 국제 경기들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면서 큰 신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훈련을 많이 하여 무조건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화 걷기를 세계의 한올가에 펄펄 휘날리며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을 안겨주겠습니다. 기상캐스터